햇빛이 너무 꿀 따라지는 느낌이잖아 아 진짜 참 부러워합니다 배가 써 아유 깜짝아 지금 인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스치듯 한 번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가슴속 깊이 들어와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나를 봤어 자동차 매연에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깜짝아와 머쓱해하는 나를 봐도 발자국 쓰며 손 꼭 잡고 인사하는 나는 미안한데 그대는 고맙다고 하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죠 그대는 지쳐 보이죠 모두가 떠난 어두운 농성장에 소구름 참는 그대를 보며 지켜내려고 하네 버텨내려고 하네 세상의 편견과 멸시 속에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음에 눈물 멈추는 날에 눈물 멈추는 날에 웃음 찾는 그날에 우리 걸어온 길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살아서는 억울한 해고자의 몸으로 외롭게 싸웠고 돌아가셔도 많은 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죠 그대는 어디 있나요 모두가 떠난 어두운 농성장에 서구름 참는 그대를 보며 지켜내려고 하네 버텨내려고 하네 세상의 편견과 멸시 속에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음에 눈물 멈추는 날에 웃음 찾는 그날에 우리 걸어온 길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곧 참을 요구하네 세상의 편견과 멸시 속에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음에 눈물 멈추는 날에 하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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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이 노래 코러스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장림으로 돌아가신 제 동료 황현동생을 부러냅니다 떠났지만 호흡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